인간문해제가 되었으면 좋죠 그 다음에 2호가 양도 변산되고 제 3호가 진 남사장님 인간문해제가 되었으면 좋죠 현재 두 분이 살아계십니다 아까 우리 신분이 말하다시피 저도 인간문해제가 되었으면 좋죠 하지만 제 마음을 변한게 아니더라구요 문화재청에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담당 직원 6사람이 문화재청 직원 6사람이 강남에 있는 우영문의 전수협안 전수협안에 와서 실패조사로 다 해갔어요 이번만큼은 기대를 좀 가졌으면 제 2천위원들이 바람인데 잘 될는지 또 두고 봐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악기를 조금 다루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생무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악기 조금 다 생무지죠 처음 그럼 여기 장구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우리 아버님 장구 치실 줄 알고 어머니도 치실 줄 알고 주위 할머니 세 분 장구 치실 줄 아세요? 네 쳤어요? 네 얘네 회관에서 다 치느냐고 아니 회관에서 치는 것과 저희가 치는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소개받고 집에는 초등학교 학생 한 40여 명이 한 번도 쳐보지 않은 학생들 오늘 체험으로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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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원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처음 치신 분들은 복구륜인가 원박만 여기까지 한단다 넘어가서 넘어가는거 두 번이에요. 이 원박을 쳐야되요. 그래야 나머지 잔가락은 내가 만드는거에요. 손이 말을 들으면 만들어야죠. 안되는걸 참아 여러분도 손을 잡고 펴서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. 원박만 저는 가르쳐줍니다. 근데 제가 채찍에는 굴림으로서 집을 여러분도 보고 아 저거구나 할수있으면 따라와야되요. 그럼 자 2부로 시작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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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Q. 잘라줬습니다. Q. Q. 반지 하면은 덩덩쿵쿵딱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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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일 쉬우잖아요 연장편 들으세요 연장편이라니까 준비 덩덩쿵쿵딱쿵 덩덩쿵쿵쿵딱쿵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넘어가서 이거를 질veer질 avis으시고 불려줘 여러분도 할 수 있어도 해 덩덩쿵쿵쿵땅쿵쿵 budge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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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